틱틱틱 쌈바 2024 스텝 설명하겠습니다. 섹션 1 오른발 크로스 쌈바 스텝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 락 리커버 왼발 크로스 스텝 사이드 락 리커버 왼쪽으로 볼타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 볼 스텝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섹션 1 카운트 1 & 2 3 & 4 5 아 6 아 7 아 8 섹션 2 왼쪽으로 히스크 왼발 사이드 오른발 백락 리커버 오른발 사이드 백락 리커버 4분의 3턴 볼터 스텝 왼발 포워드 오른발 볼 스텝 왼쪽으로 4분의 1턴 돌아서 왼발 포워드 볼 스텝 4분의 1턴 스텝 4분의 1턴 돌아서 3시 방향 섹션 2 카운트 1 아 2 3 아 4 5 아 6 아 7 아 8 섹션 3 다이아고널 록 스텝 오른발 록 스텝 오른발 록 스텝 왼발 록 스텝 오른발 만보 스텝 왼발 코스터 스텝 섹션 3 카운트 1 & 2 3 & 4 5 & 6 7 & 8 섹션 4 소held 1 따돌동 출 Vors Sil 1 2 3 4 4 5 & 6 7 & 8 3 세븐 attractive 섹션 1 3 and 4 5 and 6 7 and 8 섹션 4 1, 2, 3, 4, 5 and 6 7 and 8 2 R 1 and 2 3 and 4 5 and 6 and 7 and 8 1 and 2 3 and 4 5 and 6 7 and 8 1 and 2 3 and 4 5 and 6 7 and 8 세 번째 월과 여덟 번째 월에서 두 카운트 태그 있습니다. 방향은 6시 방향입니다. 왼발 사이드 스텝 하면서 쉬미 하고 오른발을 왼발 옆에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태그 카운트 1, 2 2, 2 3 3 4 5 4 5 6